지금 잘 들립니까? 잘 들리십니까? 됐다 KBS가 보여요 딸린다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지민이 가라고! 가라고! 방송 어떨지 진짜 너무 너무 떨려 솔직히 지금 그래서 일단 라이브를 무작정 켰는데 오늘 12시에요 여러분 89.1MHz 맞죠? 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정은지의 쿨의 뺨 하늘은 벌써 파랗고 아 아니네 오케이 변선생 오케이 우리는 넌 느껴지는 네 눈 안 할게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12시네 이제 다 와가니까 또 진정을 해야 되겠다 음악에 맞춰 새 눈을 속삭이고 싶어 오늘 날 같은 걸 바라고 바라고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솔직할 수 없는 걸 오늘 날 12시에 여러분 저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12시에 만나요 안녕 라디오 정은지의 가요강장 12시 혹시 KBS 콩을 다운받으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이제 바로 앞에 KBS가 있거든요 이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직장인입니다 뭐야 미워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응원해줘야 돼 나 갔다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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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